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이 평생 직장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무엇을 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. 평생 직장이라는 게 꼭 어디에 취직을 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. 우리가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모두 그 해당이 되겠죠. 특히 그 만년의 시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는 그 급여보다 만족지수를 생각하라입니다. 젊을 때야 그 며칠 잠 안 자고 일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의 뒷받침되지만은 나이 들어서 그 인생 후반전에 또 평생 직장을 구할 때는 급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면 우리가 그 결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요. 그리고 이때 그 만족지수가 또 아주 중요해집니다. 인생의 그 결실을 매제하는 이런 시기에 직업 그리고 직장에서는 우리가 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지수도 높을 때 또 우리는 그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. 그렇게 되었을 때 근무하는 시간이 몸의 그 혹사가 되지 않고 또 성추로 인한 그런 보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엔돌핀도 또 느껴가면서 또 일을 하게 되니까요. 둘째는 그 10년 후를 내다봐라입니다. 당장 그 먹기 뭐하다고 우리가 그냥 덥석 일을 잡게 되면 또 그 일이나 업종이 바로 그 사양산업화되는 그런 직군에 속한다면 이것도 나중에 보면 결국 시간 낭비만 됩니다. 나이 들수록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질 텐데요. 그때 되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그 협소화되어 있게 되고요. 또 우리가 그 일 잡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. 보수가 약해도 가늘게 먹어도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멀리 보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가 되겠죠. 셋째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라입니다. 3D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동료와 또 팀워크가 아주 좋고 또 구성원들이 서로를 또 존중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일을 하는 또 당사자들에게는 그 환경은 3D 업종은 아닌 거죠. 남들 보기 그 번뜻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마음까지도 또 편하게 일을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. 넷째는 그 시간을 살아입니다. 다 좋은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일을 전혀 그 돌보지 못할 만큼 시간이 아주 크게 그 메어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 또 그런 일이라면 이거 결코 그 좋은 직장은 아니죠. 시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. 일도 하면서 내가 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또 나를 위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나와주는 그리고 그 내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평생 내 일로 갖고 또 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에 일이 그 퇴근 후에도 뭔가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고민을 주고 퇴근 후에도 그 정신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직장이라면 결코 그 좋은 직장이 아니라는 것이죠. 특히 그 인생이 그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더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말년 운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. 우리가 그 평생 직장을 구할 때 또 가장 먼저 또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잘 맞는 그런 평생 직장 구하실 때 또 이런 정보가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